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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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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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집사님 트로피 칠성 트로피 그리고 나머지꺼는 제꺼 오늘은 제가 운동을 하는 간단하게 제가 운동을 하는 거 영상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렁기 질렁기 같은 경우는 3분 3라운드로 진행을 합니다 가볍게 좀 풀고 질렁기 같은 경우는 3분 4라운드로 진행을 합니다 칠성은 2분 3라운드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칠성은 2분 4라운드로 진행을 합니다 세팅 칠성은 2분 3라운드 4라운드 4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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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우리 여집사님이 고생 많이 했고 피지컬 유지하려면 이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안녕. 아따. 자, 이거 찍어주시고 찜이 다 됐어요. 빨리 먹어봐요. 찜이 맛있다. 한 이거를 한 몇 개 술에 넣고 막 이렇게 확 먹어봐. 그럼 먹방이고. 아, 그니까. 그래서 우선 먹어봐요. 맛있잖아. 이게 작은데 맛있네. 안 찍어 먹어도 맛있다. 찜이 맛있어. 찜이 맛있어. 찜이 맛있어. 채소는 듬뿍 넣어줘야지. 채소는 듬뿍. 응. 아이 괜찮아. 이 채소는 숨죽어 숨죽어 숨죽어. 오케이. 와. 아, 채소는 숨죽는다고 괜찮다고. 응. 와. 완전 푸짐하다. 진짜. 비주얼 완전 대박. 멋있나? 응. 비주얼 완전 대박. 봐봐요. 뿅. 하하하. 있는데? 와.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. 비주얼 완전 대박이야. 오늘은 우리를 위한 뭐라고 했잖아. 만찬. 이거. 햄. 자른 거. 안에 야채 들어있는데. 진짜 맛있어요. 근데 비주얼은 진짜. 짱이다. 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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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. 야. 내가 오늘 취직까지 갔다. 취직까지. 맛을 보세요. 낙곱새. 어. 낙지 봐라. 낙곱새. 낙곱새. 이거 해.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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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매운다 보네. 흥. 뜨거워? 이. 앗. 아. 아무튼. 오늘. 오늘. ice leaf.